증권시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증권시장이 투명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증권시장이 아니다. 투자자들 스스로가 쓸데없는 수다로 혼탁하게 만들고 그 혼탁한 물에서 낚시질을 한다. 사람들이 증시에서 하는 말이나 충고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네.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에 달려있지. 주식시장의 주식보다 바보들 다시 말해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많은가 아니면 증권시장 참여자들보다 주식이 많은가. 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영원한 낙관론자다. 모르는 게 약이다. 때문에 그들은 음악적으로 잘 훈련된 내 귀에 불협화음을 울려대지만 나는 전혀 듣고자 하지 않는다. 증권시장의 추세가 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때는 일부러 자기 최면을 걸고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 주식가치라는 게 정확히 측정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 제조회사의 정확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증권시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증권시장에서 행복감이 넘쳐나는 시기에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오로지 투자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정보들을 교환하고 특정 주식에 대해 분석한다. 이때 증권인이라는 직업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식 투자가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무조건 하차해야 한다. 나는 브로커나 은행원들에게 결코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한 번도 그들의 생각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도 나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증권인들은 이윤을 냈을 때는 얘기를 하고 잃었을 땐 침묵을 지킨다. 그들은 언제나 가장 낮은 시세에서 샀으며 가장 높은 시세에서 팔았다. 그들은 자신을 천재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여긴다. 주가 폭락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신들의 복수와도 같이 격렬하게 오는 반면에 시세가 상승할 때는 부드럽기 그지없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한 발짝 한 발짝씩 기어오른다. 주가 폭락은 재산을 한순간에 붕괴시킨다. 만약 사람들이 증권에 투자했는데 자신이 배를 잘못 탔다는 느낌이 들면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탄 배가 잘못된 배라는 걸 확신해야 한다. 그것은 확신과 직관의 혼합이다. 중개인 한 사람의 생각에 사람들은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 미친 사람에게 최대의 불행은 그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돈을 땄을 때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는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첫 게임에서 벌어들인 돈 때문에 그의 사고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